이번엔 잘 열도록 해 모잉 잘 열어봐 너무 예쁘게 여는 거 아니야? 이거 안 열어봐도 돼 다시 덮어봐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근데 오늘 포토슛이 있습니다 모델 일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요 오늘 일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해요 룩북이나 캠페인이나 이런 우리가 시중에서 볼 수 있는 매가진이나 이런 작업이 아니라 포토님이랑 약간 좀 creative artwork type of 포토슛 이어서 약간 개인 작업이에요 근데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포토그래퍼 조규석 님과 함께하는 작업이어서 굉장히 굉장히 설레고 기대돼요 촬영 중에 짬짬이 영상 찍겠습니다 머리뽕이 너무 많이 들어갔네요 룩 룩 룩 룩 룩 룩 룩 룩 룩 충격 룩 룩 룩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촬영은 너무 재미있었어요 지금 시각은 11시 근데 오늘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어서 일단은 꼬까리를 먹을 예정입니다 결과물 나오면 공개할게요 I'm so excited to see it I'm looking forward to it I'm looking forward to bakingσα 간장 온갖 내가 다 넣을 것 같은데 그리고 부왁 담았기 mounts 후원 갈아 Schuld 홍고추 홍고추 잘 어울려 마늘에 반죽을 섞어주고 마늘에 설탕이 들어간 후에 물을 넣었어요 계란을 넣어줍니다 뼈에 넣어줄게요 마늘을 넣어줍니다 피부를 닦아줍니다. 불닭볶음 그리고 비빔밥을 썰어서 물을 넣어주고 철기 물을 넣어주세요 물을 넣어주세요 고추 자, 소금 소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about oh 으 그냥 멈춰서 다 나온 거야? 아니 아아...아니 터지네 다음 주에 만나요! 아침에 만드십니까? 네 맞아요 언니 저쪽, 우리 저쪽 거기 비슷한 느낌인가 싶어서 거기는 아예 만드는 안에는 백미 아니라 현미 찹쌀이에요 이렇게 들려주세요 열어주세요 우와 신기해 약간 두리향 같이 생겼어 근데 하나 들어봐 엄마 오늘은 금반지를 끼셨네요 그리고 내가 한입 먹어볼게 얼음 먼저가 아니라 아이 먼저니? 어때? 좀 잔다 그냥 그거 같아 콩 빈 콩 빈콩이 뭐야? 그런 떡 있잖아 콩 하얀색 콩 들어있는 하얀색 콩 가루가 많이 묻혀있는 딜리쇼스 백연이래요 다진마늘 콩이 아랫 타벨 상상 하얀색 콩